문화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것도 있고 그곳에 특산물도 다 나와 있고 싸고. 더군다나 시골에 가면 이렇게 많이 주잖아, 또. 많이 줘, 많이 줘. 진짜 인심이 너무 좋아서 힐링이지만. 마지막 냄새 나요, 선생님. 뭐가 있어? 새성고이 냄새 나는데? 되게 특이해요, 시장이. 정말 고흥만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고흥이 유명한 게 생성고이 집들이잖아요. 진짜요? 어머나, 세상에. 자수수로 보니까 빌린내가 제거가 되고. 옥수풀에 생성을 부어서 그냥 그냥. 돌로 눌려서, 돌로 눌려서.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구워서 돌로 눌러. 야, 저거 진짜 기가. 별별별. 갈치에요? 갈치. 여행하면 무조건 먹어야겠다, 지금. 가격도 좋겠네요. 가격도 저렴해요. 이 정도면 생선을 팔고 오시는 게 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마 보다 생선이 더 되는 거예요. 진짜 고흥은 아주 복어야, 복어. 아니, 이게 뭐랄게. 가보증 아니에요? 이거 가보증아야, 어마무시크다. 가보증아? 이야, 맛있겠다. 저렇게 돌로 눌러요, 저렇게 해서. 나 저기 가고 싶어. 이건 장대라는 거죠? 장대. 장대고. 이건 서대고. 장대도 있고. 서대, 장대 다 있네. 이 장대라는 게 서해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남쪽에서는 양태, 저 서울쪽에서는 장대. 장대. 그런데 우리 고흥 지방이 90%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고흥은 무조건 이 생선 구이 먹으러 오잖아요. 우리 살까요? 사자, 사자. 세상에.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저기 다시 한 번 제 생선 팔러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잡아서 팔 수가 있어요. 나 저기 가면 나 맥주 5리터 맛있을 텐데. 다 먹게,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고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저게 서대라는 거예요. 네. 여긴 진짜 다 이 고장의 거다. 아니, 이거를 회로 먹을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 회로 먹죠. 이게 살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볶음맛도 좀 먹을 수 있죠. 뼈채. 새꼬시로. 오, 저 새꼬시 진짜 좋아하는데. 네. 오, 새꼬시, 새꼬시. 바로바로 작업하시는 거야, 저기서. 그러니까. 아, 없잖아. 아, 진짜 솜씨들이. 이 서대가 가재미 간식물인데, 근데 여기 그렇게 단백질도 많지? 단백질이 많아요. 네, 네. 저게 얼마야? 2만 원. 어머, 2만 원. 2만 원. 거저다 거저다. 저기서 계속 회만을 해줘요. 대박이다. 아니. 치마랑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아! 다시마에 똘똘 쏴서 먹어. 대답! 대답! 우와! 아, 근데 저기. 주고 싶어서. 선생님. 여기 시장에 왔으면 기름 냄새가 나는데, 이거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거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거 지나칠 수가 없어요. 꼭 호떡이다. 호떡을 먹어야죠, 진짜. 와, 호떡이다. 선생님, 옛날 호떡이야.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옛날 호떡. 진짜 옛날 호떡. 완전 옛날 호떡. 진짜 옛날 호떡. 완전 옛날 호떡. 완전 옛날 호떡. 어떡해, 어떡해. 진짜 맛있어. 이거 교과서다, 교과서. 교과서요? 봐봐. 하나 뜯어봐도 돼요? 이게 쫄깃하잖아. 그런데 설탕이 이렇게, 꿀설탕이 적당히 들어서. 이건 호떡의 교과서다, 교과서. 저기 호떡집이 약간 납작만처럼. 맛있었어. 근데 이건 진짜 쫄깃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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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호떡. 선생님, 저 호떡 하나씩 사주세요. 사줘, 사줄게. 우리 아들 하나 주고. 얼마씩이에요? 500원. 우리 어릴 때는 이거 한 게 50원이었다. 버스입이 25원일 때. 대박. 우와. 맛있다, 그렇지? 저게 순식간에 돈 났어. 저거 또 생각난다. 갑자기 자다가 생각이 안 나네. 자다가 생각이 안 나,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이 시장은 이런 거 가면서 하나 주워먹고 또 주워먹고 이 재미라니까. 맞아요. 먹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덤불에 구경도 하고 너무 재미있어. 장날이니까 구경하는 여 102м. 공